6,000 중요한 순간에 헌문을 치고 팀이 어려운 상황에 이길 수 있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경기 전부터 임창규 선수가 왼손 타자한테 tri anyway 동작을 많이 던진다고 해서 머릿속에 그걸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컨디션 조절이 없고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많이 있으면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냥 한번 읽고 나가니까 좀 편해가지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아니 원래 많았어요 마스크도 불편하실 텐데 참으시고 좀 더 많이 와주세요 그래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 가을야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원 끝나는 거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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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